그래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건데 생활환경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환경, 환경이 좋아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라는 겁니다. 옆에 큰 공장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에 환기는 제대로 시키는지 공기가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지 집안으로 내 몸속으로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만 하루 종일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흡한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품어져 나와가지고 집안에 계속 있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측정한 데이터에 의하면 여러분 찜질방 가시잖아요. 찜질방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500ppm 정도씩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350ppm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찜질방은 거의 7, 8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 즉 산소가 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도 산소 농도가 줄고 있고요. 자동차 내에도 문을 꽉 닫고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이나 산소의 심각한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마시는 물에 관한 건데요. 물 여러분들은 비싼 물을 마신다. 좋은 물을 마신다. 이런 얘기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슨 물을 마신다. 나는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신다. 내가 마시는 물은 미네랄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물을 마시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마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나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많이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을 수돗물일지라도요.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물을 너무 적게 마셔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물 하나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거의 50% 개선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생수 또 약수물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을 많이 먹는 거다. 아니 물 그거 뭐 정말 물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인데요. 정말 양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다. 다양하게 들어있다. 밸런스 있게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물이 좋은 물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네랄은요. 그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은 정말로 적은 양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소금 알갱이 몇 개 먹어버리는 게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은 미네랄을 먹고 싶으시면 물을 통해서 좋은 미네랄을 먹고 싶으면 그냥 소금 몇 개 집어먹으면 쑥쑥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로도 물을 통해서 얻는 미네랄 양보다 소금으로 몇 개 소금 몇 개 먹는 게 훨씬 더 잘 먹는 거다라는 거죠. 미네랄을 잘 챙겨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과 공기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햇빛을 쬐야 비타민 D가 생긴다. 그런데 햇빛을 쬐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요. 얼마나 되나요?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고 삽니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손이 없으신 분들은 발이라도 들어도 됩니다. 있습니까? 30분 이상 햇빛을 쬐다. 지금 20대, 30대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납니다. 입 닦고, 밥 먹고, 옷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철 탑니다. 햇빛을 언제 보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건물로 회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햇빛을 언제 보죠? 1년 내내 햇빛을 볼 새해가 별로 없다. 주말에 바깥에 나가서 좀 쬐자. 그거 별로 쉽지 않죠. 20, 30대 집에서 맨날 드러누워 있습니다. 햇빛을 쬐 수가 없죠. 이래가지고 뭐가 해결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국민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햇빛을 하루에 얼마 만이라도 쬐는 게 좋은데요. 짧게는 15분, 길게 20분 정도만 쬐도 내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생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타민 D를 먹는 것보다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해서 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먹는 건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쓰여진다. 그래서 제대로 안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20분, 30분 동안 햇빛을 쬐면 그런데 그걸 언제 쬐느냐라는 건데요. 식사 후에 쬐면 됩니다. 식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운동 겸. 그러니까 햇빛도 쬐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건데요. 이 햇빛은 또 한 가지 뭐가 들어있냐면 햇빛 속에 원적외선이 들어있습니다. 원적외선. 이 원적외선은 우리 피부에 와가지고 피부 세포들을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햇빛. 피부에도 좋다. 그 다음에 온열. 이게 원적외선이죠. 온열.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에 들어있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산소. 특히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산소가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산소잖아요. 포도당은 많이 들어있는데 이 포도당을 없앨 때 산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산소가 없이는 포도당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몸속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산소가 세포에 가야 되잖아요. 세포까지 가는데 운반을 누가 시켜주느냐 하면 적혈구가 시켜줍니다. 이 적혈구가 그런데 뭉쳐있으면 적혈구끼리 막 달라붙어 있으면 혈액이 끈적거리고 이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누구냐면 음이온이다. 마이너스 이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 이 전자가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뭉쳐져 있는 적혈구를 띄어준다. 분리시켜야 이 적혈구가 구석구석 산소 운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이 몸속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마이너스 이온이 어디 있나요? 어떻게 해야죠? 산 속에 많습니다. 산 속 그래서 산 옆에 가야 된다? 그런데 산 옆에 사는데 창문을 맨날 닫아 놓고 산다? 그거 꽝이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산의 나뭇잎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야 뭉쳐있는 적혈구를 띄어준다. 이래서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되는데 이거 생활습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마이너스 이온을 몸에 넣는 방법 샤워를 한다. 가습기를 틀어서 옆에다가 둔다. 물론 굉장히 적은 양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좀 뒤져보시면 음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즉 산속 공기를 내 몸에 넣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 집안에라도 산속 공기를 끌어넣든가 그것도 안 되시면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집안에다가 넣어두고 산속 공기를 만들어서 24시간 내내 항산화를 시켜준다. 이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이고 전자가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피톤치더 나무나 식물이 내놓는 그런 물질이죠. 식물에서 나는 향 이런 것들이 피톤치더에 해당되는데요. 피톤치더도 자연 면역을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우리 몸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즉 식물이 뿜어내놓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자연 면역이 만들어진다. 면역이 만들어져서 그 물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면역에 힘이 생기는 거죠. 곤충이 식물에 이렇게 붙으면 식물의 몸속에서 무엇인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 나온 것이 곤충의 발을 약하게 녹이고 그 녹인 물질이 다시 식물로 들어가서 식물한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식물이 면역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커니즘이 있습니다. 식물과 곤충 간에, 상호 간에 만들어내는 면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식물이 내놓은 물질이 사람한테 오더라도 그런 자연 면역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식물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한테 자연 면역, 자연 면역하면 뭡니까? 방황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 면역을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NK 셀, 내추럴 킬러 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몸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살고 있는 곳에 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물질들이 나한테 와서 나도 자연스러운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암을 고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요. 산에 가서 왜 암을 고치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산소가 세포에 전달이 잘 되고 식물이 살고 있고 식물로부터 나오는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만들어지고 자연 면역으로 인해서 내추럴 킬러 셀이 NK 셀이 잘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NK 셀이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 이 얼마나 재미있는 자연 현상입니까?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어떤 생활 습관을 하시고 계십니까? 요즘은 아파트에 갇혀서 살죠. 나가지도 못 살죠. 그나마 옆에 나무가 좀 있어도 나무로부터 나온 물질이 오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왜요? 자동차 엔진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암 환자이시거든 무조건 산으로 가라. 산에 가서 사셔야 된다. 저는 제 주변에서 산에 가서 10년 이상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답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활 습관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생활 환경 분야만 지금 이만큼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직도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